별로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좀 별론데 아 내 남자친구가 소개팅 했는데 이제 이렇게 들고 왔다 아 그건 좀 제 스타일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소개팅하는데 이걸 들고 계신다고 하면 남자로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이거보다 더 최악이에요 최악? 이건 아으 색 아으 강렬해요 너무 색깔 때문에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솔직히 지금 뭐 약간 한국에서 부찌 브랜드 이미지가 아 조금 이제 문신 돼지 국밥 중이라고 하나요? 더 싫어 더 싫어? 네 17개 중에서 워스트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워스트 포터 포터 몽불랑 아 우선